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브라이언 씨 매니저 홍승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브라이언 매니저 42살 홍승란입니다. 얼굴이 더 좋아졌어. 지금부터 좀 더 부드러워졌어. 이사를 하신 건 아니고요. 새로 마련한 사무실입니다. 요즘에 제 2회 전송기로 청소강으로 인해서 스케줄이 엄청나게 많아지셨는데 집이 평택이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기가 너무 힘드셔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고 계세요. 가장 좋은 건 평택에서 올라오는 기차가 용산역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숙소를 하게 되었어요. 깨끗해. 이 와중에도 예쁘게 해놓은 거 봐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. 깨끗해. 악세사리와 더불어서! 시계 있는데 청소기가 이런 게 있어? 있죠? 다 어지럽히고 싶어. 그럼 얘네도 데리고 온 거예요? 전 맨날.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강아지게. 음. 우와. 와.. 어? 이거 싸가지 없는 거 아니지? 잘 보세요. 제가 전날 새벽에 홈쇼핑이 1시 반인가 2시에 끝나고 바로 와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메이크업은 지웠지만 너무 떡졌어, 지금. 머리 베개가 안 보여. 이거 지금 왁스 바른 상태에서 그대로 자는 거예요? 그래, 베개 그대로. 우와! 싸가지, 싸가지, 싸가지! 오 마이 갓! I'm sorry. I hate you. I hate you. I hate you. Shut up! Shut up! You king 싸가지? 2부 자리 왜 저렇게 나와? 2부 자리로. 3부 자리. 1부 전 확인. 2부 자리. 오 prote! 오, 수전 청소. 우와! 거기 약간 얼룩얼룩 하잖아. 일어나자마자 수전 청소하는 사람 처음 봤다. 나도! 깔끔하다. 썼던 거 제자리 안 보고도 그냥 딱 아는구나 잠옷을 걸어요? 어? 안 걸어요? 잠옷을? 잠옷을 왜 걸어? 보통 이렇게 접어서 개선 최강이랑 똑같아 최강이? 최강이도 제 잠옷을 꼭 걸어놔요 청소하는 거 누나의 집 청소하는 거 봤어요? 혹시 어땠어요? 같이 청소하는 업체를 시작하는 누나의 정답이 저리하면 대박날 것 같은데 주름질까 봐 거는 거예요? 옷은 항상 거는 게 습관되면 모든 옷을 어깨 늘어나잖아 어깨 늘어난다고 잠옷인데 나만 볼 건데 그럼 뭐하러 걸어? 아 근데 어깨가... 나만 볼 거고 잘 때 입는데 뭐하러 걸어나 구겨놔도 되지 제 마음이... 약올리고 싶어서 뭐하는 거야? 어제 머리 안 감고 잤으니까 빠는 건가? 머리 안 감고 모자 쓴 거야? 설마? 설마? 네스틱! 네스틱! 저리 저리! 이거 싸가지는 거야 이거 싸가지는 거야 이거 싸가지는 거야 이거 싸가지는 거야 싸가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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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번지만 하나 묻어도 싸는 거야 네스틱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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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틱! 우리 새끼야 여러분! 여기가... 것 같아 humour